술을 한 네 잔 다섯 잔 마셨네 그래서 10시에 침에 들어가서 7시 반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홉 시간을 잔 거야 아홉 시간 내가 아홉 시간 잔 적이 한 몇 개월 됐지? 술 많이 마시면 잠을 푹 잘 수 있어 잠을 잘 잘 수 있어 근데 술 마시고 잠자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돼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못 받아 아직까지 가는걸로 되겠는데 얘기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밥 먹고 싶은 거 봐 뼈 이거 잘 해줄까? 밥 찬스 이거 개밥 좀 해주고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은 뭐 한국 사람들 90% 99%가 적값 속에 산다고 잘못 알고 산다고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고 생각한다 키 크지 않은데 키 크다고 생각한다 별로 잘나지 않았는데 잘났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문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많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이유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 안 좋아서 보는 거야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보는 거야 안 좋아서 질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야 안 되는 걸 바라는 거야 안 되는 걸 바라면서 보는 거라고 왜냐면 한 20%는 좋아하겠지 나머지는 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아 이거 또 먹어야 되나 이거 열심히 열심히 먹어야 돼 또 여기 오면 또 여기 자리에 자리에 있나 아 뭐 아 아 으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또 해주면 해줄게 해야 44 음 잘 먹어 뼈쪄겨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잘 먹어 탁배가 이제 부드러워 졌으니깐 되게 잘 잤지? 한 9시간 잤지? 멀쩡 멀쩡 아저께 술 많이 마주셔서 또 한 잔 나 그러니깐 아이고 아이고 막상 또 얘기할라그러면 또 할 말이 없네 후리스프를 하고 나면 10시간씩 얘기하는데 밥도 먹기 싫은데 또 먹어야 돼 또 열심히 먹어야 돼 등뼈 오다 했는데 3kg 오는데 그것도 또 열심히 먹어야 돼 아 모르겠어 뭐 난리를 안친다 그러는데 얘기는 혼자서 얘기하고 뭐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뭐 윗사람한테 가가지고 난리 치고 그런게 없다는데 근데 착각을 한다고 착각을 그냥 착각을 해 착각을 혼자서 얘기해왔지 뭐해 혼자서 얘기하면 나중에 뭐 니꺼머니 보고 불쌍히 할거다 불쌍히 해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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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할 것 같아 내가 내 자리를 버릴 것 같아 내가 여러분도 위해서 내가 내 자리 내줄 것 같아 아니 절대로 안 내주지 배신 안하지 당연한거 아니야 당연한거 아니야 난 내 자리 지키지 내 자리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스네이크가 옆에 있을건데 내가 스네이크가 배신하고 여러분들 도와줘 안그렇지 근데 이건 자꾸만 착각한다고 이런식으로 혼자서 생각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 딴생각이야 딴생각 그게 그게 귀만한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막 귀에 안들어와 내가 내가 너 잘났는데 내가 너 얘기를 왜 들어와 내가 내가 생각하는게 제일 중요한거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남이 생각하는게 더 중요한가 그런식으로 막 착각을 한다고 다 안하고 옆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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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살짝해주면 저거 한 몇 년에 쓸 수 있을거같아 다 면도하면은 오래 못갈거같아 여기 또 봐라 이거 이거 서는거 고속목 이 사람이 되게 겸손하고 괜찮은거 같은데 이 사람이 형사 사설탐정 형사였더라구요 20년 동안 이 사람이 괜찮은거같아 겸손하고 이거 보면은 이거 김치 이거 김치 얼마겠어 김치 저거 그냥 100원이야 100원 계란 얼마 100원 200원 그리고 고기 이거 고기가 뭐야 이거 얼마 얼마만큼이야 이거 뭐 500원이라 그러자고 500 1000원이라 그러자고 돼지고기 거라고 응 국은 국도 이거 뭐 100원이야 100원 밥 이것도 뭐 200원이야 그럼 100원 300원 400원 500원 어 아깐 100원 100원 200원 300원 800원 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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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으응 뭐 오.. 오십명 아 오십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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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장난하는거야 어 식당 뭐 500명 와봤자 얼마야 만원씩 한 만원씩 해봤자 오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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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명, 60명 이색이래? 뭐하는거야? 뭐 어떻게 하는거지? 나 조금 하고, 너 조금 하고 내가 글을 하나 딱 할테니까 이 글에서 너가 닦고 내가 이만큼 빗자로 할테니까 너가 이만큼 해 조금씩 나눠서 하나? 이거 2명, 3명, 2명, 3명이서 이걸 돌리는거 같다가 50명이 이걸 돌렸다고 적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있는 사람들이야? 이거 쪽팔린거 아니야? 이거 미친짓 아니야? 미친사람들 아니야? 누가, 누가, 누가 여기다 누가여기여가지고 저거 1000원짜리 먹으려고 전철타는데 1200원인가 1500원에다가 가가지고 먹고 또 전철타가 다시 올라오면 또 1500원이 누가 누가 왔다갔다해? 우리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좋겠다 이야 좋겠다 동네 사람들 노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노숙인인지 아닌지 노숙인이겠지 뭐 거기 가서 먹은다면 집에서 먹으면 1000원인데 뭐 한달 해봤자 뭐 3만원밖에 안나오는데 그정도로 노숙인이야? 3만원도 없어? 완전히 노숙인이 아니라 정진병자들 정진병자들 영어 다 아직 다 못봤어 집들 짐이 없어가지고 이 동네도 있음 좋겠다 이 동네도 있긴 있는데 노숙인 애들만 갈 수 있어 노숙인 애들 잘 돼있어 잘 돼있어 치킨 먹으냐 치킨 맛이 없다고 아이고 어저께 맛보니깐 좀 짜던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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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쫄쫄쫄쫄쫄쫄 쫄쫄쫄쫄가지고 먹어야지 맛 괜찮은데 맛? 간장은 좀 많이 집어 많이 집어 밥하고 밥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내가 이런거지 도와주려고 거기에 있는 그 돌리는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들 바보같아가지고 저주받은거 아니야 미국사람들 복수하겠다고 미국사람들이 뭐 장성에 뭐가 있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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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주고 한국 한국 만들어주고 미국사람들이 한국은 땡큐회리 마치지 미국사람들 볼때마다 절해야돼 절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서쪽으로 큰 절해야돼 고맙다고 얼마나 미국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 한국은 없어 한국은 일본이 먹고 중국이 먹고 뭐 다 먹었지 조금만 거듭지만 나름 힘도 힘도 없잖아 지금도 지금도 일본사람들이 되게 쎄 일본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저거 듣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제노사이드 하려고 세라비 된거고 CFC에 제노사이드 하려고 세라비 된거고 지금 CFC에서 듣는 사람들 홀리스플리 밸리에 듣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상태고 불바다 가는 상태고 여러분들 CFC 안 듣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난리를 쳐야돼 나한테 긴 얘기가 필요없어 이거 뭐 했다 안 했다 기분 나쁘다 안 좋다 필요없어 그러니까 이 역이 나한테 전달이 안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거야 불바다 가고 그리고 이 역이 전달이 안되면 그 CFC에서 우린 잘못한거 없다고 하는거고 하느님 잘못한거 있다 그러면 잘못한거 하느님이 재판장인데 하느님이 재판장이지 재판장이지 재판장인데 내가 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ESP를 타고 있는거 내 ESP ESP를 잘못 타고 있는거야 지금 15분 됐네 15분 됐네